수능시험 잘 봐!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학당 수어통역사 박상훈입니다. 이제 곧 수능시험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이 중요한 시험인데요. 부디 시험날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수능시험은 대학, 입학, 시험으로 표현 가능합니다. 잘 봐는 수어로 잘 보다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화이팅으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표정도 힘차게 내 기운이 친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표정을 지어주면서 함께 해볼까요? 수능시험 잘 봐! 우리가 수능뿐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선물이 떡인데요. 떡은 왼손 주먹 안에 오른손 검지를 넣어주면 됩니다. 절구 찢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수어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